빙빙 돌아가는 내 산범마처럼 이렇게 돌아간다고 신났네요 짠짠이 견뎌다 의심 없이 노캠캠 깨터 약간 대충 해놓고 이렇게 모태펀치! 모태펀치! 오 진짜 무게 잘 쓴다 역시 한 20분 정도? 20분 정도는 인정인데 농인은 누구야? 이렇게 김백세계 화이트하다 화이트, 화이트 깔끔하죠? 되게 핑크, 핑크 색깔 청초하고 청순하고 아린이 드림이다 아린이? 승시가 아니라? 이쁘다 아린이 드림 어머나 좋아 일어났는데 이렇다고요? 아니요, 화장한 거 아니죠? 눈썹도 안 뗀 건데 이런 거예요? 아이고 아이고다 근데 붓기가 하나도 없어 세상에, 말도 안 돼 드라마 찍는 것 같아 어머어머 눈감이 있다 하품도 예쁘게 한다 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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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가만가? 이렇게 하는데 아니, 이렇게 이렇게 어머, 이렇게 이렇게 아니, 어떻게 해 근데 인간적으로 눈곱도 안 뀌는 건 좀 그렇다 그러니까 아이돌이라 그런가? 여보세요 하이 아, 귀여워 빨리 일어났어 아, 좋네 CF야 뭐야 아우, 이쁘게나 이쁘다 아우, 알겠어 알겠어 언제든지 와 아린, 비니, 미미, 승희 각자의 문이 하나씩 있는 복립 수술입니다 어머어머, 너무 좋다 아니, 무슨 시트콘 같아 맞아, 그러니까 아저씨 시트콘 세트 같아 서로 이제 혼자만의 공간이 너무 필요했었고 근데 이제 또 같이는 살고 싶고 아니, 근데 이거를 멤버들이 발편파라서 구한 거라면서요? 미미랑 비니가 진짜 걸어다니면서 오, 진짜? 그 일대를 걸어다니면서 막 여기는 몇 평이고 이렇다 오 오히려 저렇게 사는 게 더 재밌을 거예요? 재밌어 독립적이면서 가까운 게 있으면서 맞아요 인테리어는 다다른다 오, 달달한 거 그냥 한가득이네 전자 드럼이네요 맞아요 뭐지? 이방이 승희? 미미, 미미 저희 유일한 래퍼입니다 셀프 리액션 장난 아니네 너무 좋아요 아유, 좋죠 너무 좋아요 미미는 커피를 진짜 좋아해요 일어나자마자 뭐 홍맥주인 줄 알았어 뭐야 뭐야 홍맥주인 줄 알았어 사실 알고 보면 되게 특이하고 이상한 친구들이라는 걸 시청자분들이 좀 놀라시지 않을까 걱정인데 아직까지는 너무 놀랐어요 아직까지는 너무 예뻐서 놀랐어요 아직까지는 너무 예뻐서 놀랐어요 전혀 이상한 게 없는데 전혀 뭐 어? 바로 옆이야 아, 재미있다 제학교 숙소 같다 이런 거가 너무 부럽다 비버를 다 공유했어요 비버를 다 공유했어요 셰이 뭐하냐 신냐 야, 이제 신냐 뭐야, 언니 언제 일어났어요? 무슨 일이야, 언니? 너 없을 때 내가 몰래몰래 따고 들어와 아, 마스터키에서도 공유해요 이 집키를 너무 재미있겠다 아, 마스터키 뺏어야겠어 야, 그래도 마스터키 언니가 들고 있어서 에어컨도 꺼주고 그래가지고 어? 진짜 밝다, 밝아 굉장히 밝다 비니, 비니 아, 사줘요 어? 어? 처음으로 주방에 막 그 재료들 막 그러니까 요리하는 친구입니다 어머, 어머 요리를 하는 친구는? 아, 비니 오우! 와, 외로웠어 오우 여기 주방이네, 거의 오우 찜투하네요, 비니 오우 오우, 뒷다리를 사다놔 오우 오우 저 무말랭이죠 마늘 좀 아침부터 먹어야 되는데 와우 비니가 엄마인걸 팀의 엄마예요? 거의 엄마같은 요리를 제일 많이 하나요? 야, 그러면 비니씨가 요리를 잘하니까 저 방에 자주 보이겠네요 아, 맞아요 와우 아침은 여기 가서 먹으면 되겠다 아, 양파도 잘 썰시네 방금 양파 써놓은 거 봤는데 요리 한두 번 하는 솜씨가 아니에요? 자주 해 먹어요 헉, 마지막에 저군요 아,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진짜 애기 같지 않아요? 아, 귀여워 귀여워 여중생 같다, 여중생 우와 깔끔하네 조명을 엄청 좋아해서 웜톤 뭐 벌레, 벌레 아, 잡으면 돼 귀여워 아, 얼굴에 트러블이 좀 났구나 진짜 많이 나더라고 가을이 메이크업 자주 하니까 씻어야 돼 진짜 애기 같아 너무 어려 보인다 잠깐만, 이거 개수대 아니에요? 아, 이거 죽기 짧나니까 바닥이 너무 싫어요 바닥이 너무 싫어요 아, 슈 아, 나도 왜 이렇게 이갑줄이 침간 소음이 있어도 바로 밑에 칭이니까 맞아요 바로 밑에 칭이 아, 오케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왜 이래? 안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아, 나, 나 안 받아, 안 받아 아니, 춤 가민이 전화를 안 받아? 김미연? 가민이 전화를 안 받아 아, 재미있어 신박국지 텐션도 굉장히 좋으시고 에너지가 넘치네 텐션도 굉장히 좋으시고 겨드라이구 겨드라이구 아니 우리 여고생들 수학여행인데? 정말 너무 좋아 오랜만에 해가지고 근데 그 모습들이 회사에서 걱정하는 모습 두 명만 모여도 시끄럽기 때문에 너무 카메라를 의식 안 했을까 봐 아니 뭐 특별히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죠? 뭔가 로또 된 건 아니죠? 아침이잖아 지금 그죠? 여기 오고 또 달라 재밌다 어머! 그냥 넘어가요 아 냄새 냄새 달걀말이 먹을 사람? 저요 오케이 날들 같은 그냥 두 개 먹고 하는 거야 아 그래? 저 한 손으로 하는 건 많이 받아가는 거죠 박찬이 올 때 녹차 케이크 보이는 거야 박찬이 올 때 녹차 케이크 보이는 거야 이게 무슨 색깔이죠? 밥 먹기 전에 저런 거 먹으면 안 되는데 엄마한테 혼나 밥 먹고 먹어 야 근데 그거 알아? 이거 케이크야? 뭐야? 케이크 뭐야? 짜증나게 아니야 찌개 먹기 전에 케이크 들어가? 완전 들어가요 근데 단짠단짠으로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우 맛있겠다 맛있어 맛있어 와 맛있겠다 저기요 로봇이세요?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뭐 있냐고 체얼이 이거 담으 거야 달걀말이에 참치로 넣어줄까, 파를 넣어줄까? 참치, 참치 aga 둘 다 넣어지는군요 그럼요 참치 Ray 이거 반찬 너무 맛있겠다 아 나도 반찬할 거야 여기 또 이거 뭐 있는데요? 많지! 야 나 뽀글장 있어? 아! 아! 나 심한 말 나올 뻔했어 방금 뽀글장이 뭐지? 뽀글장? 집 된장이랑 장 이런 거를 안에 달래랑 청양고추 이런 거 간장이 절인 고추를 넣어가지고 송송 썰어서 막 끓여요! 뽀글뽀글뽀글 그래서 뽀글장이에요 오 맛있겠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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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얇게 잘한다 나는 언니가 해도 밥이 좋다 어? 야 너 영혼 안 나와? 너무 좋다 셀프 찍는 줄 알았지? 난 인실되는 사람이다 기타는 또 어디나 안 보여? 아 진짜 소원님 같아 아 진짜 네가 온 전까지 올라암 문제가 아! 아! 저러면 그렇게 듣잖아 에너지 많이 써가지고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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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찍는다 얘 어떡해 어떡해 귀여워 코가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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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 차기 옆에 차기 옆에 차기 옆에 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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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나 나 이거 파이힐펄 안 안 먹으니까 진짜 진짜 나 나 나 나 나 진짜 멤버들 졸리게 산다 깨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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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지에 후회신했어 감독님 요건 걸려주지 스마트폰도 굉장히 머리 아팠을 거야 저희는 이걸 먹여야 되나 말기야 돼 왜 자꾸 뱉어 엄마 밥 먹어? 밥 먹어? 아 든든하게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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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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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예뻐 이거 왜 그래 봐봐 금 소심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잘 먹을게 잘 먹을게 언니 안 짜겠어요? 같이 먹어요 판띵이 자취방에서 먹는 내용이 있잖아 이게 또 주는 맛이 있어 맞지 호반상에다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히 확실히 약간 혼자 사니까 많이 해 먹게 돼 나 진짜 하나도 안 해 먹어 그래서 내가 맨날 아린이 밥 먹고 싶을 때 오라 그러는데 맞아 건강이 좋잖아 그런 밥 먹으면 뭔가 어린 친구들답지 않게 굉장히 건강하게 밥 먹네 그냥 죽 때우지도 않고 근데 어디서 세워야 어디서 세는지 몰라 맨날 깨르르 깨르르구만 바꾸게 이거야 제가 제 집이 왜 좁아보이는지 알 것 같아 일단 넌 침대부터 열어야 우리 이제 알았어 살 때부터 알았어야지 살 때부터 알았어야지 넌 나중에 집 알아볼지 언니들한테 꼭 말해라 나중에도 붙어서 할 거야 싫어요? 어? 싫어? 언니 비니안 잡음 불리면 못 도망가는 거 아니야? 알지 나 똑같이 장난 아니야 저 갖다 운동 당한다 나 이거 되게 우리 복붙하게 사는 것 같아 그거 이제 알았어 도저히 알았어 나 소리 좀 흔들려 소리 듣는 게 아니라 잘 때 있고 불 켠 소리 있잖아 짝 소리 이거 다 들리잖아 그래? 진짜? 나 안 들렸네 진짜? 이게 들린다고? 나 다 들렸는데? 안 들려 내 소리가 들려? 아니면 우리 집만 이래 아니 저 스위치 소리가 들린다고 스위치 소리 들려요 내 소리? 누구 소리인지 몰라 이 생각 중에 한 명이야 안 들려 나는 야 너무하지 솔직히 내가 왜 스위치 소리 못해 스위치가 한강 좀 사나 봐 광야 아니야? 광야라고 치셨어 여기도 아니 에스파가 한강에 떴다 너무 신기하다 제가 뭐 매니저 없이 4분만 있는 거야 지금? 그렇다고 저희는 많이 다녀서 진짜? 뭐 촬영 아니고 그냥 나온 거예요? 그냥 가끔 이렇게 나와요 진짜요? 멀리서 차도 되나? 다 나왔네 다 나왔네 다 나왔네 진짜 야 유 캔 아이고 신원 이야 이게 신선하잖아 진영아 라면 먹나 우리? 일단 징을 놓고 일단 징을 놓고 일단 징을 놓고 믿습니다 탈탈해 가보자고 레츠고 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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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아 매점 한강 라면 헐 맛있겠다 라멘 우리 그때 무슨 스케줄 빨리 끝나가지고 그치? 맛있겠다 맛있겠다 3개 계란 3개요 3개? 네 3개 뭘 많이 샀네 에스파 에스파요 에스파 에스파? 네 라면 끓일 줄 알아요? 네 맞췄어요 저희 여기 온다 봐봐요 네 맞췄어요 자 계란 들고 있는 거 너무 인간적이야 네 감사합니다 무겁다 네 감사합니다 짜잔 목이 왜 이렇게 길어 그러니까 목이 너무 길죠 그러니까 역시 짜파게티 역시 짜파게티 오 좋아 좋아 진짜 달걀 안 넣었어요 달걀? 넣었죠 넣었어? 이런 거 안 먹을 거 같은데 근데 그린이다 그린 이렇게 다 넣었고 이름 붙잡고 새우 바다 맛있지 오이구야 소지우지 사람이 이렇게 많았는데? 아무도 모르세요 이거 먹을래? 응 잠깐만 잠깐만 화보 찍고 있는 거 같아 이런 걸 보여주는 화보 근데 이 모습이 더 예쁘다 오 오늘 스쿼이다이빙을 해야 돼 응 잠깐만 잠깐만 쥐이지 잘 되시네 맛있겠다 이거 한참 웃긴데 이거 진해심? 나 먹으면 벌집 버러지잖아 응 개처럼 부었어 할아버지 농장 갔을 때 진짜 혼났어 응 그래 막 나 오늘 배고파 나 오늘 배고파 먹어야 돼 먹을 때야 라면은 진짜 좋아 근데 못 부를 거 같아 아니 하다가 그냥 내가 으음 뭐야? 아니 하다가 그냥 내가 으음 왜 그래 왜 이렇게 커? 아니 하다가 그냥 내가 으음 참새 어 으음 개미다 개미 개미 나 개미 무서워 너보다 한 300배간 작다 너보다 한 300배간 작다 이 친구는 또 벌레를 무서워해서 아 진짜 벌레 좋아하고 싶어 나도 아 너무 깜짝이야 아 너무 깜짝이야 진짜 정세가 깜짝이야 에스터 프리하네 진짜 좋잖아 탈탈하다 탈탈해 근처에서 시키 안 놀래네 맞아요 왜 이렇게 커? 약간 윈터 씨랑 안 무섭나 봐요 지나갔어 여기 조류가 많네 저류가 많네 조류가 많네 조류가 많네 축소로 가보자고 와 이제 드디어 숙소 나온다 어우 최초 공개 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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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왔다 자 일단 현관 널찍하고 미성고 축소 최초 공개 자 들어가세요 거시대 array 옷이 있네 아우 숙소가 역할 아니에요 한증방아니에요 되게 정겹다, 여기. 정겹다, 전혀. 이 바닥, 어디지? 제네색 몰딩. 여기는 이제... 각자 방이에요? 네. 누구 방이에요? 여기는 저랑 닝닝이 방이에요. 다 느낌이 다르다. 이제 민터랑 지젤은 각 방 쓰고 저랑 닝닝이랑 같이. 아, 둘 하나 하나. 자, 에디! 옷 갈아입어. 옷 갈아입어. 방에 들어가 보이잖아. 옷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바지 없어. 누구야, 누가 입었어. 누구인가? 저거 다 공용처럼. 진짜? 다 같이 입는다고? 아니 무슨 시스템이야, 이게? 근데 원래 엄청 싸우지 않나?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쪽은. 연습생 때부터 처음에는 이거 입어도 돼?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다가 나중에는 나도 너 거 입고 너도 내 거 입으니까 그냥 말하지 말고 귀찮으니까 이제 허락하기도. 그냥 입자. 마음대로 그냥 입어, 이렇게. 처음에는 서로 빌려 입다가 허락하고 입다가 그냥? 아, 예. 난 좀 헬스 같다고 싶습니다. 안녕. 빠이. 각자 슈셈. 우와, 난 이거 처음 해 봐. 진짜? 여기 누구 방이에요? 여기는 지젤이 방. 뺐다. 오케이. 오케이. 아, 또 딸콕치다. 나 지금 딸콕치 하루에 네 번째. 뭐라고? 딸콕치 하루에 네 번째. 딸콕치. 아, 딸콕치. 시작. 놀래 켜야 되는데. 얘를 먼저 해야 되나 봐. 얘를 먼저 해야 되나 봐. 아니, 얘네를. 넘겨주세요. 노. 예스. 귀여워. 아기야, 뭐야. 이거 왜? 케이팝으로 들어자. 케이팝? 응. 신나게. 뭐해? 저희 이거예요. 이거 다 만들면 뭐 나오는데? 재미있게 깍죠? 아, 딸콕치 써요. 질추나 잡아서 질. 아, 딸콕치를 해? 진짜 속눈썹 치고 한 번 해봐. 속눈썹? 속눈썹 치고 한 번만 해봐. 개구리가 물을 마신다고 말하고 물을 먹으면 딸콕질이 멈춘대. 진짜요? 한 번만, 속눈썹 치고 한번 해봐. 근데 이게 전세 공통이어서 영어로 해도 된대. 진짜? 그럼 영어로 할래요. 어, Frog is drinking water? 약간 이런 식으로 해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어, 말하고 먹어봐. Frog is drinking water. 효과 있으면 대박이야. 그러니까요. 한 번 볼게요. 응. 우와. 만약에 진짜 멈추면 이건 레전드. 그럼 난 진짜 개구리인 거 입고. 윈터 개구리에서. 난 풀을 하고. 풀을 완성. 이거? 아, 이거. 계속 이렇게 걸어주는 거 맞아? 뭐가 그렇게 좋을 게 없는 것 같아. 아니, 우리 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자격만 뒹굴어도 깍. 책만 할 줄 나왔어. 우와, 나 근데 Frog 하고 딱 지금 멈춘. 멈췄나? 멈췄어요? 멈췄어요. 오 마이 갓. 뭐야? 여기는 어디야? 누구 방이야, 여기는? 어? 그림 그리나 본데? 오. 그림 그리셔. 그림 그리셔. 아, 그림 그리셔. 아, 그림 그리셔. 그림 그리셔. 요즘에 이게 인기잖아. 그렇지. 맞아. 다들 저 그림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흰색 강조할게요. 잘한다. 잘 그린다. 야, 닝닝이 신바를 때 그리면 저 가격 값어치가. 우와. 잘 그린다. 잘해요. 어머 어머. 잘 그린다. 잘 그린다. 자, 과연 마트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지민입니다. 조립 다 끝났나 보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야? 지금 일단 왔는데 필요한 거 있어? 그때 우리 뭐 넣었지? 일단은 사이다랑 딸기 우유요. 그리고 캔 과일. 캔 과일? 과자는 필요 없어? 과자 언니가 그냥 짜릿한 거 있으면 사 와. 알아두었어요? 짭짤한 거? 어. 오케이. 일단 더롤이랑. 그러면 일단 수박 살게. 수박 잘 두드리고 사. 수박 잘 두드리고 사. 두드리고 사. 맞아. 저거 두드리는 거보다 저거 꼭지 보고 사는 게 좋은데. 밑에 꼭지. 줄무늬이랑 꼭지. 줄무늬이 진한 거랑 밑에 꼭지. 어. 어. 한 번 읽지 마. 저거 어디서 들 수 있을까? 오. 오. 트틀린이네. 오. 오. 일단 수박도 저렇게 계속 먹나 그래. 오케이. 주먹으로 깨버리겠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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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민. 김지민이네. 진짜. 어휴. 어휴. 수박. 수박 파고 있을까? 그래. 수박을. 이렇게 자를 만한 큰 칼이 없어. 로켓펀치 로켓펀치. 무기 전문가 있는데 무기 전문가? 레이저 무기. 레이저 광선거. 칼이 없지 않아? 해보자. 우리 그때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했잖아. 박을 어떻게 해? 아. 저거 한참 걸리지. 돌려야 돼. 아니면. 깨. 약간 대충 해놓고. 이렇게 이렇게. 로켓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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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켓펀치 한번 해보자. 무기는 윈터가 다르나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역시 무기를 낳을 줄 아는 윈터. 오 진짜 무기 잘 쓴다. 역시. 추억이다. 재밌다. 맛있어. 맛있어. 응. 맛있어 너무 맛있지. 맛있겠지. 맛있지. 전방이 잘 올라왔네. 약간 시원하지 않아도 이렇게. 아 맞아. 와우. 간다. 간다. 사이다도 괜찮고 아니면 딸기 우유. 별거 아닌데 맛있어. 스톱. 너무 쉽다. 딸기 우유 누나? 진짜 맛있겠다. 이거. 이 물 같은 거. 그냥 같이 만들어? 이거 큰일 날 것 같은데. 큰일 날 것 같은데. 큰일 날 것 같은데. 비주얼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아니야. 그런 말 하지 마. 얘 들어. 예쁘다. 우리 왜 이러지. 뭔 줄 알았어. 아니 다른 거 얘기하는 줄 알았어. 기죽지 마. 어떡해. 맛있어. 근데 이게 내 생각엔 좀 미지근해서 그런 것 같네 아직. 기다려 보자. 화채도. 진짜 지옥에서 온 화채 때 쓰자. 한 20분이야. 이거는. 인정, 인정. 오기는. 우와 이렇게 좋아. 이게 숫자야? 뭐야? 엄청 넓다. 지금 옮긴 거예요? 아니요. 처음부터. 처음부터? 집 진짜 좋네. 숫자는 어떤 구조인가요? 들어가면 오른쪽부터 해서 유진, 원영, 리즈. 1인 유진이네. 각대방이야. 안방에는 이제 나머지 세 명. 가을, 레이, 이석 이렇게 세고 있습니다. 안방에 세 명. 방 안에 왜 파티션이 있는 거예요? 방이 커서 파티션을 쳐주면 작은 방 3개가 나올 정도의 사이즈여서 각자 공간을 위해서 파티션을 설치해 줬습니다. 배정은 어떻게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게 약간 멤버들 성향을 일단 첫 번째로 봐서 혼자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한테 일단 개인 각방 주고 또 안방 세 명은 같이 노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그럼 쉐어할래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분배를 좀 해가지고. 근데 또 거기에 제일 맏언니는 21살인 가을 언니가 또 세 명 다. 이게 나이스는 아니예요? 진짜? 진짜 못 자는 사람들. 원영이 봐, 원영이 봐. 아우, 예쁘게 나. 예쁘다. 예뻐. 우와. 우와. 일어나나는 혼자 핸드폰 해야죠, 사실. 그렇지. 병원에 있는 거 아니야? 각자 취향대로 방을 꾸며놨어요. 이건 매니저님이 해준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제가 개인으로. 요즘에 일어나서 이렇게 셀카 찍는 게 유행이라고. 요즘 스타일이에요. 모닝 셀카. 또 민낯에 그런 느낌 있던데. 피부 너무 좋다. 우리 일어나자마자 냉장고를 여는데. 냉장고 열러 나왔어요, 지금. 내 사랑 우유. 우유 크기 너무 마음에 든다. 성장판이 안 닫혔다. 제가 아침 우유를 엄청 좋아해서 아침마다 우유를 먹고. 아니 아직 키가 크고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광고지, 광고지. 초코, 침투, 침투. 여기가 이제 3명 계신 분 방이구나. 여기 덩어리 내로. 10명이요. 진짜, 10명이요.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 멤버가 굴욕이 하나도 없어. 인생 맥컷, 기본 요새. 다 본인 취향대로 꾸며놨거든요. 어? 뭐지? 아 귀여워. 효복 꺼있다, 효복 꺼있다. 중학생이야, 중학생. 중학교 3학년이에요. 내가 안 보이네? 어떻게 나오는 거지? 잘 나오고 있어, 이서야. 귀여워. 내 친구를 소개해 볼게요. 친구가 여기도 있어? 아이고, 강아지 키우시는구나? 친구가 있다. 저희도 강아지 키우거든요. 귀엽죠? 애착 인형인가 보다, 애착 인형. 귀여워. 안녕. 아니, 왜 다 이렇게 생홀들이 이렇게 있고? 굿지를 않아, 왜? 헤이. 얘들아. 헤이. 딱 봐도 방금 일어났어. 헤이, 이건 가을 언니 소리인데. 우리 오늘 스케줄 있잖아요. 방금 일어났어, 방금. 여기. 일어나, 일어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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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막내야. 막내야. 일어나, 일어나. 배고파. 밥 시킨다? 밥도 먹어? 여긴 또 뭐지? 주허니, 통화 또 놔? 일어났더니 좀 해. 오, 음색요정. 밥을 먹어야 되는데. 매니 먼저 정해, 배고프니까. 배고파. 오늘 근데 뭔가. 자, 일단 샐러드. 아이. 오늘 맛있는 거 먹자. 맛있는 거. 마라? 마라? 설마, 설마. 설마 마라? 아침에 마라? 아침에 마라야? 제일 매운 맛. 어? 나 매운 거. 아니, 뭐가 원래? 그냥 마라하고 또 따로 하나. 안 매운 거 하나 시키자. 둘이 같이 시켜. 좋다. 굿굿. 까바루. 네? 까바루. 까바루. 계란볶음밥. 있어요? 하나 하고. 크림새우, 크림새우. 깐새, 깐새. 물만두 22개. 어? 야, 22개래. 야, 이거 당장 시켜. 이 정도는 먹어 줘야지. 아침에 물만 먹고 왠지 아무것도 안 먹을 줄 알았는데. 멤버들 아침에 주로 뭐 드세요? 아침에는 아무래도 샐러드나 과일. 확실한가요? 오, 제가 항상 픽업 때마다 물어봤을 때는 그렇게 대답합니다. 완전 다른 걸 생각하시네. 매니저님이 저희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세요. 아, 진짜? 알겠습니다. 오유 뭐 먹을래? 나는 스테이크 먹어야지. 스테이크를 먹어줘야 되거든. 아니, 근데 너무 빈 속에 매운 거 먹으면 좀 그러니까. 어, 뭐. 약간 이렇게 써내볼까요? 약간, 어, 약간 그런 거. 오, 그래. 오, 그래. 오, 그래. 후추에 앉아. 근데 냉장고가 뭐 있나? 우유라도. 이런 거 먹을 거야. 이런 거. 아, 맛있겠다. 아, 맛있겠다. 저 근데 샤인머스켓 하나 어디 갔었니? 샤인머스켓? 샤인머스켓. 나 과일 줘. 아니, 맨날 이렇게 하늘씩 없어진다니까. 딸기도 있던데. 딸기? 모르겠어. 딸기. 언니, 딸기 있어요? 딸기 내 거야. 딸기 맛있겠다. 맛있겠다. 딸기 먹게 해줘. 아침 딸기 너무 좋은데. 잘했어요? 알겠어. 딸기는 샤인머스켓 먹자. 딸기랑. 허리가 오디오가 약간 텔레토비 동사네. 보실게요. 보실게요.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머. 진짜. 딸기 먹을 때 두 손을 받치기하고. 근데 진짜 딸기가 이리 큰 딸기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귀여워. 딸기 진짜 맛있다. 딸기는 한 입인데. 와, 너무 맛있다. 되게 유튜브 볼래? 유튜브. 좋아요. 유튜브가 짱이야 요즘. 모 힙. 모닝 힙합. 모닝 힙합 때려. 모닝 힙합. 근데 아무래도 시작은 나는 회전복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자이언트 선배님 나오고 빙빙이라는 가사가 나오면 오른손으로 빙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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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도 안 된 거야? 떨려, 긴장돼요. 에벌 좀 더 펴주세요. 리버버, 리버버! 리버버 더 넣어주시고요. 리버버 들어갔나요? 나올 거죠.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이거. 리버버. 리버버 돌아가는 회전복망처럼 이렇게 돌아간다고 신났네요. 간다, 간다, 간다! 또요? 미! 맞지, 맞지? 자이언트 진짜 좋아하겠네요. 좋아하지. S&M에서 나왔어요. 배현 씨. 여기 너무 좋아! 흥이 많다, 여기서 젊어. 여기야? 제 선배님이시거든요. 가자, 가자, 가자. 모자, 모자. 이거 해달된다고. 예, 예. 멋있어. 제일, 제일 반가운 소리. 기도 안 돌아보고 가요. 생각보다 여고생들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중생이네. 저게 좋은 일인가, 저게. 수학년인 것 같은데, 수학년인 것 같은데. 맛있겠다. 잘 먹는다. 스테이크까지 파스타까지. 잘 먹는다, 훌륭하다. 말하자고, 말하자고. 배웠다, 배웠어. 이게 물만두구나. 아, 배웠다, 여기 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야? 바로 고기 버섯부터 드시네요, 건강. 제가 버섯을 좋아하고. 나 이제 졸업집 맛 나왔어. 고단했다. 어때요, 언니?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다. 맛있다. 아침부터. 맛있을 수밖에 없어. 이거 진짜 근데 맵지만 맛있어 보인다. 맛있겠다. 사실 모든 분들은 아이분은 활동을 준비하고 있으니까 샐러드만 먹고 관리 엄청 할 줄 알았는데 정말 식단 관리 따로 안 해요? 아, 근데 아예 안 한다고 할 수는 없고요. 그래도 먹고 싶은 건 먹고 때가 되면 알아서 이렇게. 관리할 때는 뭐 드세요? 관리할 때는 닭가슴살 뭐. 관리할 때는 닭가슴살 뭐 샐러드 다 똑같죠. 딱히 먹을 게 있나. 지금이 딱 그 시기거든요. 지금이 그 시기예요. 그 시기야. 활동식이 아닐 때는 먹고 싶은 건 다 먹죠? 국밥 이런 거 먹어요? 국밥 맛. 국밥 좋아합니다. 국밥을 좋아해요? 말아서 막 김치에다가. 선지국밥도 좋아하고. 순대국밥도 좋아하고. 뭐야. 어제 현수가 쓴 건 뭐지? 뭐? 아! 킹정. 킹정. 킹받네? 왜 이렇게 킹을 좋아해? 친구들 사이전에는 뭐였어? 이거 어쩔 TV? 근데 어쩔 TV 요즘 안 하고 응용 버전이 있거든요. 뭐야? 벌써 그게 다는 거야? 어쩔 세탁기, 어쩔 라디오, 어쩔 의자, 어쩔 쇼파. 요즘 진짜 신기한 말 엄청 많아요. 아 너무 빨라 근데. 근데 여기 요즘, 우리 요즘 어른 다 있네. 여기 요즘 어른 제일 최신판. 요즘 어른은 뭐야? 진짜요? 요즘 어른은 뭐야? 요즘 어른이잖아. 어른 되고 나서 달라진 게 있어? 근데 어때요? 스무살 되고 어때? 나 진짜 궁금했어. 아무래도 스무살이다 보니. 응. 아침마다 돼요? 뉴스를 챙겨보고. 한 번도 한 번만. 아침마다 책 읽고. 아침마다 책 읽고. 응. 본인 노래를 하고 싶어. 자기 전에 명상하고. 자기 전에 명상하고. 동생. 이렇게 나를 비웃는 동생을 감싸주고. 스무살 언니의 삶은 이런 거야. 넓은 언니 뭔지 알죠? 제 마음을 안 언니가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마음을 안 동생. 누나가 어떻게 알아? 난 열렸어. 언니야 가자. 유진 씨. 유진 씨가 이제 03년생 20살이고. 좋겠다. 근데 07년생 막내 이서 씨랑 세대 차이를 느낀다고요? 이서가 얘기하는 걸 못 알아들은 거. 좀 신기한 게 감동을 받았을 때 감동 심해라고 하더라고요. 감동 심해. 그러니까 유행어? 심해? 이 심해, 바다 심해. 아니요. 심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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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하게 감동을 받았다는. 심해. 그리고 또 동작도 있어요? 동작이죠? 요즘 또 사진을 포즈가 있어요. 포즈, 포즈. 어떻게 찍어? V가 요즘 이게. 이거를 꺾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이거 A잖아. 유연하게 했네. 아니요, 이렇게. 그 약간 표정은. 이렇게?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오, 이런 사진 잘못 찍는 건데. 오, 다시 찍어야 돼? 나 오늘부터 사진 이렇게 찍는다. 나 오늘 가루 두께로 이러고 다닐 거야. 뭐야? 뭐야? 여기 꼬묵자. 꼬묵자다, 꼬묵자. 아니, 혼자 자는 거예요, 지금? 국방이야? 우리 민영 씨는 같은 방 2층 침대 썼잖아요. 맞아요. 뭐야? 여긴 전 숙소. 2층 침대. 알아요. 눈이 안 떠져. 여기, 여기. 네 명이서 같이 이렇게 막. 이거 내무반이었죠. 이번에는 화장실이 몇 개예요? 저희가 화장실이 하나, 둘, 셋. 네 개. 뭐야? 뭐야? 네 개? 네 개는 50도 넘지 않아? 다 170도 이상이죠. 70도 이상. 네, 안 그러면 2층이라든가. 한 건물에 방을 네 개를. 한 집이 아니야? 한 집이 아니야? 각 1방? 각 1화장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1인 1집. 이야, 그럼 뿌걸타운이네. 깔끔하다 깔끔해. 원룸도 아니고. 비싸인 거. 예쁘다. 인테리어도 되게 예쁘게 잘했네. 새 집인가 봐. 신축. 저희가 처음 들어. 저희가 처음 들어. 그래요? 혼자 쓰기에 진짜 넓다, 그렇죠? 네, 이제 1인 1화장실이 생겨서 너무너무 좋아요. 준비하는 시간도 짧게 되는 거니까. 아니, 아주 산뜻해요. 눈이 안 떠져. 아, 진짜 팬티를 살려받아야겠다. 이래서 인생을 살아볼 만해요, 그렇죠? 살이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러게. 바쁘니까. 턱이 뾰족해졌어.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왜 이렇게 깨끗해요? 단발자. 저희 팀에도 단발자가 있거든요. 엄청 깨끗하다. 유나는 그림 그리고 그런 걸 하고 싶다고 책상을 놨더라고요. 스파보다 단발자님이 사용하는 공간이 저랑 비슷하네요. 뭔가 깔끔한. 단발자 키타쳐요? 네. 그래요? 콜라보 한번 해야겠네. 메인 스타일이다. 칼큘러스. 칼큘러스. 어? 소주잔? 어? 이 핑구나 보다. 물 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아 귀여워. 술도 안 먹는데 저게 왜 있지? 이렇게 오디오가 배워도 괜찮아요? 저희가 스케줄 때문에 바쁘니까 본집에 못 가니까 부모님이 와가지고. 다 채워주시는구나. 채워주고 가셨더라고요. 과일이랑 해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맛있다. 그림을 그리네. 그림 그리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윤아가. 자기 취미생활까지 이제 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거야. 어머. 야, 잘한다. 아 이렇게? 단발자. 예술적인 재능이. 잘 그린다. 느낌 있다. 그림 좋다. 냠냠이도 밥 먹어야지. 누군가를 세 볼 때는. 어? 강아지도 있다. 귀여워. 매보자. 매보자. 아유 이뻐. 응? 아니 근데 이렇게 깔끔한 공간에 있으니까 내가 다 기분이 좋다. 여유가 있고. 그리고 채광이 너무 좋네요. 기회도 너무 좋아. 어떻게 멤버들만 다 다르네, 계속. 스타일이 다 달라. 이름은 뭐예요?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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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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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먹어봐. 민현 씨는 좋겠다. 강아지를 함께 할 수 있어서. 아 귀여워.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네. 널 위해서 엄마가 이사 와서 친구를 만들어 줬는데. 친구 한번 불러볼까, 냠냠아? 냠냠 친구. 냠냠 친구. 어머, 청소기야. 아, 이거 완전 친구죠. 강아지들이 로봇 청소기 보면 난리 나요. 너무 좋아. 고양이는 위에 올라타잖아요. 친구예요? 아니 그러면은 처음에 자취하면 사실 로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게 로망이었어요? 저는 이제 쉬는 거를 좀 편하게 좀 쉬고 싶어서 소파를 제일 먼저 사고. 제가 가장 중점을 뒀던 거는 침구예요. 침구, 침구. 잠잘. 잠잘 때 푹신한 침구 세트를 제일 먼저 구매를 했어요. 일 끝나고 들어오면 소파에 제일 먼저 누워 있지 않아요? 맞아요. 우와, 저거 뭐야? 과자예요? 왕눈자. 왕눈자는 칼라를 좀 좋아하네요. 와, 저거 과자야 뭐야. 은지, 왜 이렇게 화려해요? 저거 유나가 쓰던 거 주워온 거예요. 진짜? 아, 그렇네. 화장 때도 유정이 거. 진짜 맞아. 은지 씨는 인테리어에는 크게 모르는 게 신경. 관심이 없나봐. 왜냐하면 여기가 저희 집이 아닌데. 맞아요. 어차피 인사가 있고. 돈이 아까워. 내 집 챙기면 그때 인테리어구나. 낭미 같아서. 어차피 나도 지금 사는 집 벽지 더러운데 안 고치기 못해. 어차피 내 집 아니니까. 고쳐주는 거니까. 내 집 일 때 인테리어 들어가면 돼. 배고파, 배고파, 배고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어머, 어머, 어머. 냉장고에 물밖에 없네. 냉장고에 물밖에 없네. 네. 거의 열리는 안 하죠. 물통 안에 다 소주 아니에요? 물은 하나 먹자. 우유가 없는데. 아직? 여보세요? 언니. 우유 있다. 어. 저런 건 좋겠다. 없는 거 서로 빌리고 막. 우유? 바로 옆이니까. 어. 우유 있는데 왜? 그래. 알았어. 언니는 잠깐만. 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 침선국을 뭘로 뽑아볼까? 뉴욕커 느낌 나네. 양만 먹어도 배부르겠다, 양만 먹어도. 마늘. 마늘 환이네. 어, 마늘 냄새. 비타민. 아, 저기 뭐야. 아, 저기 뭐야. 건강식 좀 영양제 같은 거 좀 챙겨 드시고. 아우. 먹어줘야 돼, 쉼을. 아우. 안 붓게 하는. 붓기 제거약 됐어? 저거는 식사인데 너무 많이 먹는데. 아우, 배불러. 아우. 이렇게 바로 옆으로 가. 아, 옆집이. 아, 옆집이. 2층이 이렇게 남아져 있어, 니 아래로. 은지야! 널 위하나? 은행성을 틀었어. 아, 뭐야? 갑자기? 어. 오, 따르다라. 아우, 신났다. 이때 나이 나오지. 뭔지 모르겠어? 있지. 뭐야, 이거 커피? 내가 지금 샀어. 자기 공간가지만 제작하고 싶은 게 커피만 기억하는 거지. 아우. 아침에 커피 향, 지금. 아우. 아침에 커피 향. 내가, 야, 내가 귀여운 거 보여줄까? 봐봐. 뭐야? 우와, 언니 집 뭐 많다. 이게 뭐야? 소주 디스펜스인데. 오, 대박. 오! 뭐야? 소주 이거 하면 되는 거야? 어. 유정 씨는 이거 좀 하시나 봐요. 좋아해요. 친구가 사줬어. 우와, 나도 사줘. 사줄까? 어. 자, 너도 한잔해. 아, 우유 좀. 아, 이거 먹을라 했는데. 너 그릇이 없다며. 이거 뭐야? 너무 귀엽지? 이건 뭐야? 귀엽다, 귀엽다. 없는 게 없네, 유정 씨. 짱이에요. 언니 집에 없는 게 없었어, 진짜. 귀엽다, 귀엽다. 우와, 뭐 좋다. 노트북도 있어. 그렇지, 구경하는 것도 재밌겠네, 지금. 멋있다. 되게 뭐가. 성공한 사람 같지? 어, 사무적인 일 하는 사람 같아. 뭐야? 너무 멋있다. 여기로 여겼어. 아, 여기로 여는 거야? 잠깐만. 아, 웃겨. 난 뭔가 자동으로 여겼을 때 알았어. 좋다. 언니, 너무 좋다, 여기. 나 여기서 살면 안 돼? 어, 그건 안 되지. 너무 조심해. 어떡해. 야, 노래 틀어줄까? 응. 아, 이 노래 좋지. 하연 없이는 물이 나. 하연 없이는 물이 나. 하연 없이는 물이 나. 하연 없이는 물이 나. 이거 뭐야, 언니? 이거 와인 따는 거. 우와! 이거 전동으로 와인 따는. 너무 좋은데? 언니, 나 방 한 번 들어가 봐도 돼? 방 들어가 봐. 우와! 하연 없이는 물이 나. 언니, 이거 뭐예요? 이거는. 입을, 아, 입을.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이거 화장 없는데. 우와! 이거 진짜 커피 되는 거거든. 탬핑을 좀 해서. 멋지지? 그러면 우리가 민영 언니네를 한 번 가보자. 그리고 이쪽으로 가는 거야, 이제. 아니, 한 명이 둘이, 둘이 세 명이. 문 여세요. 홈이 됐습니다.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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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김민영은 여신이다. 맞다. 정답! 정답!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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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귀여워. 뭐 시원한 거 한 잔 드릴까요? 커피 한 잔 드릴까요? 그거 다 언니가 어디서 갖고 온 거잖아. 우리 항상 광고 촬영장이나 이런 데서 먹고 남긴 것들 내가. 맞지? 야! 야! 유두다른 거. 중에, 우리ulk의 1983하게를 당겨 patient드림까지 MSM장 porUS Aldezy! 야! 진짜 anat subteiem을 ug tam que teem jefeu да. 야! 우리 같이 살았을 때 북적북적하고 씻을 때라 뭔가 좀 허전한 느낌이 드는 거야, 혼자 이렇게 양치하는데 우리 맨날 싱글씨끌하게 얘 옆에 싱글씨끌해서 씻어야 되는데 기분이 이상하더라고. 나 심심해, 너무. 나 심심해, 너무. 나는 너무 심심하다. 조금 약간 허전해서 좀 그게. 같이 있는 걸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멤버들은 혼자 있는 걸 다 좋아하는데 저는 조금. 복족복족한 걸 좋아하는 거야? 무서워요, 혼자 집에 있으면. 눈이 커가지고. 눈이 커서 그러네. 그런 거고요. 근데 무서워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허전한 것 같아요. 심심하다, 그래서 멤버들 집에 찾아가고. 맞아. 근데 우리 몇 시도 샵 가야 되잖아. 일단 나는? 그럼 일단 방에 가서 숙개들 준비를 하겠어요? 난 설거지를 해야겠어. 집에 좀 많거든. 언니 미안해. 자기가 또 놀러와. 어, 안녕. 너 왜 안 가? 아니, 쇼파가 폰인데. 그래서 쇼파가 없어서. 쿠키도 하나 하세요. 여기 유전이가 머리카락 흘리고 갔어. 유전이의 유전자. 들어오세요. 스케줄 다 끝나고 다시 모인 거예요? 와우. 파티입니까, 오늘? 보딴 족발. 야심을 먹어. 야, 한 4모딸이 되네. 아, 족발이 먹어야지. 맛있다. 맛있다. 그래도 하리의 왕으로 먹겠다. 족발. 맛있겠다. 야, 수영 되게 맛있어 보겠네. 진짜 맛있어. 미쳤다. 우리 이사 오고 나서 모여서 같이 먹는 건 처음이잖아. 맞아. 맨날 자느라 바빴지. 먹어볼까? 먹어볼까? 맛있다. 와. 야. 맞아. 아유, 좋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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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오늘도 오늘 자축을 하는 의미에서 내가 뭐 하나 꺼내고 있어. 자축해? 기다려봐. 축하를 해야지. 거기에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우와. 저기 와인 냉장고가 있잖아요? 오. 샤란. 오. 아, 조건하는 샴페인이다. 샤란 샤란. 컵이 아직 구기가 안 돼 있어서 조길덧밖에 없다. 아, 진짜? 어. 샴페인잔에다 먹어야 되는데, 그치? 그치? 막걸리처럼 먹으면 돼. 받으시오오오오오퍼으오오오옹호에 고생하셨고요오쒸нако. 우리 둘째. 논 spotted孩. 대 한 잔 먹어봐. 응, 한 잔 뭐 백호가 알았지? 새찹 먹어. 아, 새찹 Мне인가? 항상 고맙고, 고맙고.. 감사합니다아. 고맙ertos. 냠냠이도 한 잔 핥혀? 안돼. 냠냠이도 안먹어도 벌써 딸기코야. 우리 돌아가면서 아י气 요거 한번 해 보는 거 어때요? 역사람 할까 이렇게. 옆사람? 좋아 좋아. 하게 되면 질문하고 나는 현재 현존하는 걸그룹들 매보좌들보다 가장 노래를 잘한다 그중에서 가장. 가장 노래를 잘한다.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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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것도 울리면 진짜. 무슨 소리세요. 절대 아니죠. 이렇게 비교 영상 넣어주면 다 이겼겠다. 너무 세다. 야 너무 센데. 얼마나 대단하신 분들이 많은데. 저는 매보좌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부담스더라고요. 원래 이렇게 말이 많으면 거짓말이더라고요. 아니에요 진실입니다 이건 진짜. 아 내가 제일 잘한다. 내가 짱이다. 거짓. 걸그룹 메인보컬은 나에서 정리된다. 거짓.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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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이거 봐. 그래 언니가 최고라고 생각해. 언니 무슨 소리야. 이런 자신감이 오늘의 투고를 만든 거죠. 아 이렇게 놀라지지. 진짜 아빠야 니네 해봐. 정말 오해하지 마세요. 이게 좀 기계 이상한 것 같아요. 아 진짜 웃겨. 그러면 유나도 이제 다 컸으니까. 나는 연애할 마음이 있다. 연애할 마음이 있다. 이렇게 바쁘고 힘들고 누군가를 볼 수도 없는 이 시간의 전쟁통 같은 시간 속에서. 그 상대방이 누구든지. 누구든지? 누구든지 좀 되지. 왜 마음이 점찍어놓은 누가 있나 봐? 어허. 점찍어놓은? 근데 언니가 진짜. 아 그럼 마음속에 점찍어놓은 누군가. 점찍어놓은? 아.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이거 답이 안 나오면 되겠어요. 이걸로 가자 이걸로 가자 일단. 매일 그의 꿈을 꾸고 그와의 미래를 상상하며. 그런 줄 알아봐. 없다오. 없어? 아. 없을 수가 없죠. 가요 프로그램이 그렇게 돌아다니는데. 있어 있어. 나오게 해 주세요. 주여. 내가 이제. 내가 이제. 참았어 참았어. 참았어 참았어. 할까 계속 할 줄 알지. 근데 있다. 이거 할 줄 알지? 몰라. 야 그 점식돼 있는 부분까지는 우리가 밝히지 않겠어. 우리가 후варraf하지 않겠어. 물지? 묻지 않겠어. 그래. 졸심였다. 사니뻬했어. 사니뻬했어. 아 미션 이런거 저거. 그 사람은 보고 있겠지. 아 오늘 소화 좀 됐어. 불태웠다 불태웠다. ш화 됐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